2009년 3월 16일 23살의 아름다운 모델 지망생인 론다 카스토와 남자친구 스티븐 니콜스는 오레곤의 이글크릭에서 산행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론다는 지인들한테 이번에 스티븐이 청혼하지 않으면 산속에 두고 오려고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돌연 론다는 산속에 들어간 지 몇 시간 후 옆에 어둡고 축축한 혁곡의 바닥에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그날은요 아침에는 맑았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비와 우박이 엄청 쏟아져 내린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등산 산행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두 사람의 등산 코스였던 좁디 좁은 오솔길은 더욱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옆에가 실제 론다가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스티븐의 사진이에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스티븐의 말에 따르면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론다가 갑자기 좁은 오솔길을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위험해! 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도 무시하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30미터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놀란 스티븐은 바로 론다를 찾기 위해 가파른 혁곡을 따라 달려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아니 도대체 어디로 떨어진 거야? 그렇게 약 1시간 정도를 찾아 헤맸을 때 옆에가 진짜 당시 론다가 발견된 곳이에요. 어둡고 축축한 혁곡의 바닥에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발견 당시 론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어찌됐든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으니까 놀라서 스티븐이 바로 가방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거예요. 제발 제발 살아 제발. 그런데 아무리 해도 10분 20분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 지친 나머지 차갑게 식은 론다의 가슴에 머리를 얹은 채 잠이 든 겁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 45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고. 그렇게 잠에서 깬 스티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대로 론다를 두고 우선 자기만 차로 걸어갔고 그 후에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고한 게 아니에요. 사망에 있는 거 발견하고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 하다가 어라 잠이 들었네. 그렇게 45분이나 흘러가지고 신고한 겁니다. 스티븐의 신고 내용도 조금 이상했어요. 스티븐은 9.11에 딱 전화하자마자 제 여자친구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계신 곳이 이글크릭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글크릭이에요. 여자친구분은 어디에 떨어지셨나요? 모르겠어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내려가서 여자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체온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추운데 누구 좀 보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분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신고자분이 내려가서 여자친구분을 다시 위로 데려왔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그러면 엄청 더 흥분 상태여야 하고 여자친구를 빨리 살려달라고 여자친구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여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의식이 없어요. 얼른 와주세요. 하지만 이때 당시 스티브는 제가 내려가서 여자친구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체온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추운데 누구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여자친구 론다보다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누구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게 쓰러진 여자친구 론다 때문이 아닌 자기가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자기 걱정이 돼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전화 당시 스티브는 너무너무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너무 침착해. 신고 30분 후 당국은 주차장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바위에서 몸이 반으로 접힌 론다를 발견했습니다. 몸이요. 접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스티브는 분명히 론다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론다의 시체 근처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없어. 론다가 사망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이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론다의 몸이 접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티브는 정말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그럼 론다의 몸이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잘 누워있는 론다를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단으로 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해요. 몸이 반으로 접힌 상태에서 론다에게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몸이 접힌 상태에서?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멀쩡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옆으로 접어놨다? 이것도 이상하고.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다 해도 똑바로 눕혀놓고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다면 시신 옆에 발자국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런 발자국도 없는 걸까? 진짜 스티븐은 론다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건 맞는 걸까요? 옆에가 실제 조사하고 있는 경찰 사진이에요. 당시 론다의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골절이 되어 있었고 골반 역시 부러져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데 바로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론다는 마리화나나 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때 론다는요. 스티븐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 먹고 있었어요. 그 약 안에 이 불한 약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등산 중에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론다와 스티븐의 인연은 2005년 론다의 어머니가 스티븐 집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론다의 엄마가 당시 돌싱이었던 34살 스티븐한테 어머 여기는 우리 딸 20살 론다예요. 라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20살이었던 론다를 보자마자 스티븐은 한눈에 뿅 갔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니까 스티븐은 미친듯이 애정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론다 또한 엄마의 뒤를 따라서 스티븐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스티븐과 론다 그리고 론다의 엄마까지 3명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론다가 죽기 몇 달 전에 론다와 스티븐은 각각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서로를 수익자로 지목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사망보험금은 이 사람한테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후에 이 론다가 자기 지인들한테 아 짜증나 우린 이제 서로한테 사랑이 없어 관계를 가져도 애정도 없고 무슨 개동물 새끼들 마냥 관계하고 그 관계 끝나면 서로 뭐 관심도 없고 우린 서로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 없는 관계에 대해서 털어놨었고 더 나아가 스티븐이 자신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면서 스티븐을 곧 떠날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학대 론다가 죽은 후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론다의 핸드폰에서 심상치 않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에 몸 사진이 여러 컷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온 몸이 다 멍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론다가 스티븐에게 학대받아 자기 몸 곳곳에 생긴 멍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하지만 스티븐은 론다를 때린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론다를 때린 적이 없다고 우리 둘은 서로 너무 사랑했고 싸운 적이 없고 여름에 결혼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론다 주위의 사람들 론다의 어머니부터 그녀의 가장 친한 지인, 친구 심지어 우울증 상담치료사가 하는 말까지 모두 스티븐의 말과는 180도 다른데? 론다의 지인들은 스티븐이 론다의 목숨을 담보로 100만 달러짜리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그 수당을 타기 위해 여자친구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거다. 실제로 스티븐은 론다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보험사에 론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한 거예요. 뭔가 수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못 준다. 그랬더니 스티븐 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소름이 끼치는 건 스티븐이 이런 꺼림직한 사건, 행동으로 경찰에 기소가 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2003년 이때 스티븐의 전 부인이 있었어요. 전 부인이 중국인으로 스티븐과 전 부인 모두 중국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살 때 스티븐이 그렇게 자기 목을 조르고 8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은요. 뉴스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인에게도 학대를 하고 죽이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던 거죠. 그런데 결론은 전 부인 살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론다인데, 론다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꺼림직한 스티븐의 행동들. 2015년까지 수사당국은 스티븐이 론다를 죽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용의자인 스티븐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스티븐의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16년 스티븐이 자기 여자친구인 론다의 여동생을 무려 4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해왔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경찰에 상급 강간 혐의로 기소까지 됐었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론다, 자기가 죽기 전날 모두 알아버렸네. 실제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론다는 자기 여동생한테 그 새끼가 개새끼라는 걸 빼고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심지어 날 해치려고 너까지 이용하다니. 다시는 그 자식이 우릴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난 언제나 여기 있을게. 라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까지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스티븐은 론다가 죽은 지 6개월 뒤에 5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됩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병이에요, 병. 스티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조금의 집행유예 3년. 2018년 론다 사건에 대해서 내내 모르세로 일관하던 스티븐은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론다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거 치료할 겸 같이 등산 가자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등산하러 가기 전에 론다가 저한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우리 딸 애니를 잘 돌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론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진 게 아닌 일부러 절벽에서 투신한 것 같아요. 론다는 늘 힘들어했어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부상당한 친구와 함께 있는데 이 친구가 죽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 상태에서 소나기에 수류탄이나 지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였다면 그건 살인입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스티븐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아니 원래 론다가 늘 죽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자기가 꼭 무슨 그런 마음이 있었던 론다를 내가 도와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인이냐. 난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애니라는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애니는 안타깝게도 가족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는 감방 갔고 할머니인 줄리안은 손녀에게 줘야 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스티븐의 친권은 2018년 3월에 종료됐고 그러면서 애니는 현재 14살의 나이로 위탁가정에 맡겨져 커가고 있다고 해요. 등산을 갔던 그날 그 현장에는 스티븐과 론다 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븐 말로는 론다가 막 뛰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 혹은 론다가 자살했다. 그 후에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하다 너무 지쳐 잠이 들었다. 45분 후에 일어나서 차로가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봤을 때 론다의 몸은 반으로 접혀있었고 그 주위에 아무런 신발 자국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몸이 접힌 상태에서 말도 안 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처에게 한 행동도 이상하고 혹시 절벽에 아무 생각 없이 서있던 론다를 혹은 론다를 절벽으로 유인한 뒤에 뒤에서 민 건 아닐까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망보험금 타려고 당시 911에 전화했던 내용도 이상해요. 사고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데 자기 몸 걱정만 하고 이 사건은요 현재까지도 재판 중입니다. 아직 결정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딱 봐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죽인 것 같은데 첫 판의 전처는 첫 범행이었기 때문에 어설페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지.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두 번째 론다를 겨냥한 거예요. 아싸 사망보험금 탈리만 남았다. 아 좋다 했는데 왠걸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겠다네. 왜 안 줘? 자살했다니까? 자기가 떨어졌다고 혹은 사고였다고 죽었어. 그럼 줘야지. 안 줘? 그럼 고소할 거야. 아내를 갑자기 잃은 남편의 모습 치고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과연 그날 스티븐과 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사이코패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